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벼 아파트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 입주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업체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재보법 위반 논란에도 입주를 서두르고 있는 왕릉벼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다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 인천 검단신도 시내 아파트 건설사들이 중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이를 유보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으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공사는 재개됐으며 빠른 단지의 경우 다음 달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행정조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입주 후에 나온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관련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입주가 진행될 경우 향후 문화재 인근 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문화재중 문화재중